자 김영웅 복도 코인데러분이 71곡이 있습니다. 청구하십시오.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70곡이 있습니다. 김영웅 복도 자 간만에 이별 뜻이 하겠습니다. 이별 뜻이 높다는 말씀식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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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애 이별 득시. 슬픈 노래에요. кто еще! 윤종신이 제가 작사를 알아봤습니다. 네. 이렇게 잘 부를 수가 무려!!! 작사를 참 잘하면서 넘쳐요, 김영애 이별 득시였습니다. 사랑하는 좋은오 팍팍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